GT5의 공개 세션,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현장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불을 지를 거야. 혹시라도 제가 시청자분을 잡더라도 너무 못 막지 마세요. 공세가 뭔지 보여줘봐. 이 따끈따끈한 뉴비들아. 됐어, 따라가.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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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간다이! 아이, 잠깐만, 그쵸, 봉쌩님 있잖아, 이건. 지금은 계급장 땡건가? 딴 데 가서 넣어주세요, 딴 데요. 아니, 이거 이분들 평소에 나한테 쌓인 게 많았던 거 아니야? 아이, 안 되겠다, 씨. 저 진짜 실력을 보여드려야겠네. 이게 원래 1인칭 하는 거거든요? 끝! 스타일, 액세서리, 거무새 코드렌즈. 됐. 능력으로 불샤크를 투하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됐.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야, 이제. 핵이 벌써 왔다고요? 피랑 방탄복 지금 무한이라고요, 지금? 왜 핵 먹었어? 어? 자, 세션 변경. 아, 이걸 핵이, 어? 핵이 살렸다, 진짜. 검은손에 세탁이 등장하면 모두 죽었는데, 핵이 날 말렸네. 아... 뭔 소리야? 공세는데 다섯 명밖에 없어? 이 다섯 명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어? 시비를 걸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라이즈를 타줍니다. 어, 테스트님 바로 오셨군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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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어, 모르는 사람. 어? 어?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어, 어, 잠깐만.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잠깐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1, 2, 3, 4, 5, 6, 7님. 어, 세야. 잠시만요. 어, 지금 2분위에 올라왔어요. 아, 안 돼. 같이 가. 내 전투기라고. 안 돼.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저걸 뺏으면 안 돼요. 랭크를 봅시다. 214. 214면은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키워줘야 돼요. 바퀴 넣어야지, 바퀴. G키를 눌러야지, G. G, G. G를 눌러서 바퀴를 올려야 돼. 랜딩기어, 랜딩기어. 제 전투기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전투기를 돌려주는 건가, 이제? 만나서 반가웠다. 바이바이. 설마 출발할 때 내 머리에 쏘지는 않겠지? 이것이 공세의 정의다. 우이. 출발. 올라갑니다. 어, 뭐지? 뭐, 뭐였지? 뭐, 좀 이상한데? 핵이야? 어? 히드라가 올라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나? 저거 핵인가? 아, 핵이에요? 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확인해줍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시 liras 갈 거야, 난 지금. 내가 시비를 걸거야 지금 아무도 말 말릴 수 없어 아무도 말 말릴 수 없어 그렇지 알러우 룰루랄라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어 뭐야 또 핵이야? 왜 안 터지지? 또 핵? 아니 사방이 핵이야 에이 풀스패 지금 숨은 사람 이 사람 누구야 어? 거기에 있으면 제가 모르셔야 하셨습니까? 어? 등에다가 오비탈 와 돈벼락 오비탈 어우 마이갓 야생의 찐 오비탈이라니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50만 달러가 떨어졌는데 상쾌한 기분 가끔씩 바깥바람이 쎄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세는 이거 타면 재밌습니다 RC탱크나 RC밴디토 이게 또 그렇게 재밌거든요? 오른쪽이 이제 미사일이고 주드님이네 주드님 사랑하는 주드님 오케이 모르는 사람 또 있어 도망쳐 깐탱 아잇 아니 physiological